하와이 휴지!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플롤스타즈 만화 리액션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호스트롬프 시리즈님의 영상 또 준비했고요. 여러분들도 많이들 눌러가셔서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이죠! IQ300 vs IQ10 4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드디어 나왔군요, 4탄! 오늘은 과연 또 어떤 기상천외한 플레이들 모아놨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렛츠고! 뿅!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브롤스타즈의 세계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모두 막았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하자마자 콜트의 플레이네요. 오케이, 한번 봅시다. 뭐야? 일단은 듀오 쇼다운인 것 같고요. 파워가 많네요? 지금 콜트 팀이 좀 유리한 것 같은데? 어우... 일단은... 쉐알리 컷 당하고... 혼자 남은 위험한 상황... 이거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따 따 따 따 따 따... 과연? 과연? 더블킥! 아, 잠깐만! 이거 꼴등할 수 있었던 거? 궁극기를 싹 썰어가지고... 뒤에 콜트까지 잡아내면서... 다행히 꼴등은 면했네요. 아... 하하하... 2대1로 잡히는 수준하고는... 음... 일루와! 아우! 내 총 건들지 마이 자식아! 두 굿! 빵! 오우! 불쌍! 자, 다음은 뭡니까? 어, 뭐 디스네요? 현재 상황! 브럴러 3명 남아있고요. 어, 이거면은... 오히려 선빵 치는 쪽이 불리한데? 어? 지들끼리 싸운다! 오케이! 이럴 때 구경하는 맛이 개꿀이거든요? 하하하하! 니들끼리 잘 싸워라! 잘 가고! 일단 커트! 돌아 나오는 거? 어, 뭐 들어오죠? 하하하하! 쉽구만! 이게 브롤이지! 하하하하! 자, 다음은 브롤볼! 잠깐만! 어? 와우! 야, 모티스 고수인데? 자, 쳐주고 일단 스탑 먹겠습니다! 렛츠 고! 와우! 와우! 야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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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완전 뉴비잖아? 어! 아우! 자, 연습 좀 더 하고 와라! 루사야! 아, 펑게스! 뭐야? 루사... 아하하! 브롤 너무 쉬워요! 아! 오우! 자, 다음은... 하이스트! 다이너마이크 시점이네요. 어? 어? 양각 사이드? 와우! 오우! 점프낚씨 뭔데? 또 벽 넘어가나요? 또요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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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짜증나! 보는 내가 너무 열받아! 지금 저 같으면 이미 핸드폰 한 번 집어 던졌습니다. 아, 이게 지금 브롤 말고는 또 벽 부실해가 없어가지고 농락을 당할 수 밖에 없네. 개고수인데, 진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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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너무 쉽구요옹! 어! 현실깽 하러 왔다. 근데 현실깽 올만해, 이거는. 나같아도 화가 많이 납니다! 어! 오옹! 오 마이갓! 촉격도 실패했네 w 다음은 프랭크! 또 뭡니까, 솔로 슈다운이네요? 어? 이거 약간 심상치 않은데? 잡고 커트 커트 공기 또 찾고요 한 번 더 공격기 커트 커트 한 번 더 공격기 와 공격기 한 판을 몇 번 쓰는 거예요 또 공격기 쳤어 해외에서는 아직까지 확실히 그 강도가 유명하긴 한가봐요 아직까지 나오는 거 보면 매 우리 형은 매시 매 호우 아닙니다 매우예요 매우 자 다음은 리코 아 잠깐만 파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설마 이거 지나 아우마이갓 노 이불치 가니 말도 안 돼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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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파워 차이 필요가 없네 장전하시고 팩 도당 이번에 또 브롤보 리네욨 또 could 그나마 좀 최신 버전이네요 엘프리모 또 리메이크 되어있는 거 보면은 자 이번엔 또 어떤 플레이 나옵니까 공을 갖고 있는 엘프리모 뚜잇뚜잇뚜잇뚜잇뚜잇 뱀뱀뱀 아아 뭐야 폭탄으로 둘 다 보내버렸구나 대박 야아 이러면 짜릿하지 예스 버블 버블 공격 아아 뭐야 자아 이번에는 뭡니까 단체 티밍이네 또 척패 그 자체 4대인가요 아니면 4대1 1대1이야 자아 이거 자 일단 4명이서 티밍을 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3명이서 힘들게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티밍런은 척산했고 와아 저걸 싹쓸어 담았네 자 비채우고 이거는 셀리가 조금 유리한 그림인데 이거 지진 않겠지 어? 어 불안하다? 빰 아아 저거 밴드에이드 개사기 시절인거 같은데 파워 파워 이맛에 레온 왜그래 왜 이렇게 울적해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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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파워큐브의 맛이지 응 하하하 하하하 내꺼야 건들지마 아무도 먹을 수 없어 아 오오오 자 이건 또 레온 시점 이네요 과연 또 어떤 플레이가 나올까 이번엔 하하 أو 파워큐블드 하나 챙겨주고 그리구 밑에는 비비가 어어 공격 안됐나 오 안 닿아 설마? 오오 다단방! 저렇게 진짜 딸 피로 죽을 때 너무 화나거든요? 적극 공감합니다. 그걸 못 잡네 저 자식 좀 더 연습하고 오세요 배트가 화가 많이 나셨어 자 다음은 데롤입니다 뭐야 이거 진이 뒤에서 계속 견제하는 그림인 것 같은데? 뭐하냐 니들? 수마꼭질해? 설마? 설마? 저 피로? 설마? 오마이갓 다 같이 돌자 동네 한바퀴 저걸 못 잡아? 어? 여기서도 핸드폰 한번 집어 던졌다 어? 아아아아아아아아 개빡쳐! 너무 화나! 말 그대로 오열 그 자첸데요? 어? 야! 왜 그래? 뭐 새삼스레 그게 네 실력이야 어? 하하하하 땅땅땅땅 이번엔 에브리머네요 자 뒤에 지금 로봇 끌고 오고 있고 이거 좀 불리해 보이는데? 아 어그로 붙였다 아무리 8비트라고 해도 로봇은 아프거든요 오우 와우 이것이 바로 전략이지 어 굉장히 어 지능적인 플레이였습니다 하하하하 역시 근육 근육과 지성을 겸비한 엘프리모 리메이크 엘프리모 하하하하 님은 왜 거기 계세요? 마주쳤다 또다시 크로우 등장 이번엔 또 어떤 플레이 보여줍니까? 아이큐 300? 아니면 아이큐 10? 오오 마이 갓! 오! 슈파이크 vs 크로우 대결 슈파이크야 힘내 아아 아아 pasaale 누구 가져오면 와님 전장의 지배자 방금 뭐야 거의 뭐 산의 드라이빙이었습니다 figure 출발 일단은 컷트 컷트 화려한 마무리… 필살기 슈루루루룩 와 마지막에 한 바퀴 돌아가지고 궁 데미지 탁 주고 마무리 이거는 진짜 역대급 플레이인데요? 거의 막 아이큐 500급 플레이 아하 아하 하하하하 아하 불참 쉬워 정.말 쉬운 게임이야 어 으음 으음 아우 팝콘도 달달하구만 예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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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